1. 2. 3. 4. 5. 6. 근데 이거 왜? 몰라. 나 스패딩 뭐야? L. 2. 2. 안다니까. 자네. 귀여워. 1. 3. 4. 너도 사인할 거야. 아 글로벌 하지 마요. 부끄럽단 말이에요. 너가 아까워해. 수하. 고부를 좋아하고. 그래, 용복아. 너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안 묶었던데? 내 머릿속에 스테이징뿐. 그러니까 머리에다가 스테이를 써야지. 스테이에게 이번에는 좀 신박하게 하트 대신에 먹을 거를 줄게요. 제가 아끼는 파스타를 줬어요. 아, 뒤에 메세지. 아, 메세지 뒤에 쓰면 되잖아. 스테이는 파스타를 줬어요. 저는 메세지를 썼어요. 로젝처리. 아, 왜 뺏어가냐? 나 아직 안 했는데. 아, 왜 뺏어가냐? 나 아직 안 했는데. 짠. 짠. 야, 폭구해. 폭구해, 폭구. 이 세상에 제가는 말썽쟁이 창빈. 엉망진춤, 얼렁, 뚱딱, 대기창빈. 뭔 노래야? 야, 가사 완전 찰떡이다. 아, 나 잘못했어. 뺏기창빈이었어. 뺏기창빈. 너무 잘 잤다. Joke JV. 어이. 야, 가면 누네 형을 불렀어? 너 참, 딱 누네 형을 불렀어. 너 형이 불편하니, 엔진아? 아니요. 저는 괜찮아요. 내가 상처받지 않게. 생일이니까 축하하고 항상 건강했으면 좋겠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어? 맨날 동생들 괴롭히지 말고 누군지 모르겠지만. 맞아, 괴롭히지 마 제발. 지금 방금 많은 사람들 동생들 좀 그만 괴롭히고, 어? 좀 착하게, 어? 나처럼. 크게 살란 말이야. 내 얘기 말이야. 완전? 아, 좋아해. 토커가 착해, 아주 착해. 토커 아주 칭찬해. 칭찬해, 내가 먹을 거 줄게. 또 먹을 거. 역시 먹을 거. 준다고, 먹을 거. 또. 얼마나 먹고 다니는 거야? 네가 먹고 얼마나 주고 다니는 거야? 아, 잘했어. 나는 거는 던지려고 한 게 아니고요.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질문 있어요. 질문 뭐예요? 질문 있어요. 던져도 돼요? 안 돼요. 그럼요. 그럼요. 뭐예요? 먹어요. 먹고, 스테이 생각하고, 또 먹어요. 고, 고. 어때요? 어? 요한이? 저 사이즈 한 번만 해주세요. 아니, 거기 말고요. 쌓여서 말려. 등에 자. 야! 연예인, 연예인. 시끄러워. 연예인, 연예인. 난 이 정도를 안 했어. 이 정도를 안 했다고. 나 등 예민해. 등민, 등민. 등이 예민해. 이럴 땐 당황하지 말고 창빈이에게 말을 해보세요. 창빈 씨.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는 당신이 대치로 온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눈이 너무 아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눈이 아프다고요. 눈이 아파요? 너 뭐야? 울고 있어. 자, 이렇게 우리 창빈 씨는 이렇게 조금만 친절에 대해도 아주 착하게 돌아오는 그런 착한 친구입니다. 절대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가끔 이렇게 난폭행질들이 있습니다. 이럴 땐 먹을 걸 주면 됩니다. 혹시 먹을 거 있나요? 그럼 도망가세요, 빨리. 자, 현진 씨는 이런 감성적인 스티커도 아주 잘 붙이죠. 현진 씨? 네. 지금 뭘 쓰고 있는 거죠? 해시태그. 해시태그? 해시태그에 한국어로 뭐죠? 해시태그. 해시태그. 한국어로 뭐죠? 해시태그. 우물 정자입니다. 멋있습니다, 현진 씨. 한 말씀해 주시죠. 한. 한 말씀해 드렸어요, 한 말씀. 아, 그렇군요. 제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이것 참 영광이로군요. 네, 영광을 불러주세요. 자, 아이엔 씨. 딱! 아이엔 씨는 아직 말을 배운 지 얼마 안 돼. 소통이 불가하지만 한번 교감을 해 보겠습니다. 어깨 깜짝아. 와우, 와우. 전 당신의 애치로운 자환이 아닙니다. 이렇게 어깨를 쓰다듬어 주므로써 이 친구가 친밀도를 더 높일 수 있죠. 자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 자, 다시 갈게요.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이렇게 친밀도가 깊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이렇게 이제 좋은 줄 아시죠? 이 친구가 저보다 안해하는 걸 똑똑히 알려줬다 눈을 마주치고 부릅뜨고 위협을 가합니다 황은진씨는 가끔 태국으로 사람을 때리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저 잘생겼죠? 노코멘트는 말이다 노코멘트는 대부분 없었단다 다 꾸몄어요 한씨 네 uphold dat 이 제품으로 말씀드리자면 오늘 새로운 사람의 FW 제품인데요 글씨의 이 그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그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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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륵 네 그거까지입니다 segment이 추워지는 날씨에 따뜻하게 간식할 수 있는지 소개해 주세요 그것이 맛있ario 아이는 그냥 서비스로 드립니다 박시리 얼굴에 머리를 짝자면 이온물두가 탄생합니다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먹어봐. 안 먹어. 왜? 그리고 여기 1 플러스 1으로 나오는 호주 캥거루도 있습니다. 캥거루? 저와 아주 깊은 칠민도가 있기 때문에 절대 사람을 위협하거나 때리지 않습니다. 갱거루 손! 갱거루 손! 캥거루는 힘이 좋기 때문에 손을 주는 것도 이렇게 과격하게 할 때가 있죠. 하지만 이건 친밀도의 일종입니다. 무서워하지 않은데요. 갱거루 말! 갱거루 말! 어렸을 때부터 말들과 같이 있더니 말을 이상하게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인이고 이야기는 동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식을 시켜줘야 해요. 그래서 눈을 쳐다보고 손! 이렇게 복종관계는 형성됩니다. 이렇게 복종관계는 형성됩니다. 자, 잘 보셨어? JYP 내셔널 집그략기 어, 집그략기 내셔널 집그략기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혜연이 혼자 심심해? 혜연이 같이 있어줘? 아니? 아니! 혜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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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 뭐해? 어? 혜연이 스트레이 키스로 적어야겠다. 키스? 응 키스 스트레이 R 너 지금 내 S 다 가져갔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근데 S가 없잖아. 하나밖에 없는 거 같아. 오, 예. 어? 스트레이 키스. You wanna kiss? You wanna You wanna kiss me? Do you wanna come in my book? You wanna kiss me? Do you wanna kiss me? Do you wanna kiss me? 좋은 거 같아. 혜진이가 키스해줘요? 아, 더 안 되죠. 아, 더 안 되죠. 컴온 짜라짜라짜라 더 못 꾸미는 거야? 어? 이거 그냥 한 거야. 자, 선물이에요. 안녕히 계세요. 야, 근데 내가 여기 잠깐 왔다 갔다 하고 여기서 파코 냄새. 고수 냄새가 확 풍졌어. 깜짝 놀랐어. 고수, 고수 진짜 싫어. 고수 너무 좋아했어. 나 고수 거의 뭐 손으로 막 이렇게 집어먹었어. 고수 섰습니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소울아 멍! 뭐가? 못 들었어, 못 들었어. 피스 바꾸라는데 바꿀까? 아, 이거 좋은데. 형인 해주 좋아. 나도 너가 좋아. 고마워. 이해라. 응? 나도! 응? 너가! 응? 좋다고! 그래, 고맙다. 돼지야 토끼야, 너네 둘은 정말 사이좋게 지내야 돼. 둘이 싸우면 내가 돼지가 될지 토끼가 될지 모르잖아. 근데 내가 볼 때는 모든 사람이 나를 돼지라 부를 것 같거든. 그러니까 절대로 돼지 토끼 너네들 싸우면 안 돼. 됐어. 아니 N이 없어! 이 N이? 아니 M은 있는데! N이 없어. N이 여기 있어, 와라. 혜진아. N이 없잖아. 근데 이거 거짓말 했거든. 이거 거짓말 했거든. 거짓말 안 했거든. 돼지. 싸우지 마, 싸우지 마. N이 없네. 그러면 난 이래는 B야? 캠코드 속에 나를 찍는 현진. 매력 있어. 혜진아, 셀카 찍으러 기회를 주세요. 이게 빨리 와. 타임이 없어서. 형 뭐해? 빈을 해야 되는데 빈에 N이 없잖아, N이. 좋은 생각 있어. 젠티를 바꾸를 눌러서 N을 쓰는 거야. 오, 진짜 별로야. 아니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아, 좀 보라색이잖아. 장난 아니야? 야. 짝구만 뭐냐? 아유. 그럼 다 떼고 보라색으로 해, 보라색으로. B도 있고, I도 있고, N도 있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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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 스티커를 어디서 붙일까요? 아 네, 나 후벼 줄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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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거 진짜 원 못 그린다 하시는구나. 뭔가 좀.. 그래요. 오, 심지어 사인까지 했네. 저도 사인까지 했지. 스테이를 위해서 소중한. 스테이를 위해서 소중한. 스테이를 위해서 소중한.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형도 잘 그랬지. 스테이 사랑합니다. 저만으로. 아, 이거 내게 타라 타라고는 모른다. 아, 정말 엄마? 아빠야. 아빠야? 아미야. 빵도 맛있을 거야. 어떻게 해가 보신 거고요? 잘 모르겠어요. 이거 뭘까? 리노월딩에 시식병이 있겠습니다. 어때요? 아직 꿈을 못 먹었어요. 아, 그래요? 빵만 먹었군요? 네. 소커빵. 형이 입을 벌렸을 때 학원 이렇게 떨린다는 건 진짜 진심으로 먹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때요? 맛있다. 맛있어요? 응. 얼마나요? 그렇죠. 초코 케이크 같아요. 초코 케이크 같아요?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쌍커풀 이거 안 돌아오네. 됐다. 형이 정말 마음에 띵나요? 저는 제 편이 제일 재밌었던 부분. 삐진 거 아니니까 엄청 진심으로 삐진 거 아니에요? 그냥 살짝 서운해하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닉스가 솔직히 접고 가실 줄 알았는데 처음에 한식 얘기를 하는데 바로 광탈시켜가지고 릭스야, 카메라를 그렇게 대하면 돼, 안 돼. 카메라 안 돼. 안 돼? 하면 안 되지. 막방 기념으로 찬이 형 상탈을 아니면 아이유의 복근을. 오늘 막방 기념으로 복근 준비하다면서. 복근이. 저한테 복근을 잤네, 지금? 자네. 저는 초콜릿 복근이 아니라 아이스크림. 진짜 딴딴해요. 저는 이제 딱 하면 이제 핫덕. 아 큰일 났을 것 같아서. 안 됩니다. 지금은 안 돼요. 사실 운동은 아주 어려워요. 확실히 뻔했네. 나 이 정도로 이 정도면 올리고 싶었거든? 여기 안 돼. 이 정도면 밖에 안 돼. 감사합니다. 이건 자몽이겠죠? 이것은 오렌지겠죠? 이것은 초코겠죠? 그러면 초코 먹어야겠죠? 그럼 이것은 무엇일까요?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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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입속을 보았어요. 이거 먹고 한 잔을. 남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난 네가 죽 때 있기에 인생 살았으면 좋겠어. 흥빈이 형 진짜 멋있다. 남이 맛있다고 해도 네가 직접 먹어먹을 거야. 와, 남이 진짜. 이걸 먹으면 양치 해라 갔다 와야 된다는 거죠? 야, 하고 양치 하면 되지. 양치 해야 되지. 항상 행복해 보통이 있다는 거야. 오오. 아니. 난 이걸 먹고 이걸 먹을 거야. 행복해 행복이 올 건데? 그럼 어떻게 생각하지? 많이 먹어. 승민 교수? 내가 이거 먹고 이것까지 먹으면 내가 뽀뽀해 줄 거야. 행복해 행복해 행복해인데 어떡할 건데? 아 너무 불행이야 너무 불행이야. 이리 와. 내가 샤이 머스텔이랑 네 시력이랑 바꿔줄게. 항상 달달한 것만 볼 수 있도록. 어? 순대랜디? 공백이네. 야, 승민아 맛있냐? 나도 맛있다. 승민아 맛있냐? 맛있잖아. 나도 맛있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야, 하나. 맛있냐? 맛있다. 나도 맛있다. 너무 맛있다. 한 1초에 다 먹었어. 음. 난 찼어요. 끼니 빼고 마이크 차는 거야 알았지? 땀나면. 현진이의 렌즈끼기 브이로그. 렌즈 안에 먼지 껴 있어라. 따가워 넣으면 렌즈 빨리 급하게 빼다가 렌즈 찢어져라. 네. 자. 파란색 렌즈 꼈습니다. 지금 기분이 굉장히 설레요. 살짝 설레선나. 살짝 설레선나. 나 진짜 어제 춤추니까 살 빠진 것 같아. 이제 좀 나름 빠르게 빠르게 잘 뛰는 것 같아요. 뭐해? 그죠? 안녕. 안녕. 이상 현진이의 렌즈 키비였습니다. 저희 스트레이 키즈 유튜브 계정 좋아요, 구독, 알림 주셔서까지 부탁드려요. 배경화면 이거 하고 있는 사람 있니? 나 안 와. 내가 인스타에 올려줘야 되는데. 뭘? 야, 얘 나 너 이제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죄송합니다. 나 진짜는 그런 거 안 쓴다. 정상적인 셀크가 굉장히 많으시네요? 내 옆 사람 삭제 좀 해라. 와, 여러분. 이래서 스퀴즈한테 입덕하면 힘들다는 거예요. 스퀴즈한테 입덕하면 그 뭐지? 탈출구가 없거든요. 탈출구가 없는 게 아니고 스퀴즈에 입덕하면 정상이 없어요. 저 있는데요? 어? 저도요. 없습니다. 저렇게 말하는 애들이 진짜 제정신이 아니냐. 여러분 저 팬 채팅합니다. 나와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제 엉덩이 좀 만지지 말아주실래요, 현진 씨? 오, 베이비. 이거 내 거야. 내 엉덩이의 소유권을 갖지 마, 님들. 나만 만질 수 있다고. 아니, 내 엉덩이는 내 거예요. 너도 내 거 맨날 만지잖아. 안 만져. 뭐래, 씻고 나면 맨날 씻어. 어? 나는 근데 솔직히 한이 씻고 나면 약간 한 대 치긴 해요. 형, 한 번만 딱 쳐줘. 리노 생각 이러고 있어서 형이 제 생각 뭐 이런 얘기를 해봐. 자, 보낸다. 뭐야. 제 마음속 4번 출구에서 데리고 왔을 거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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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짜장면 빨리 먹는데. 이은이 이렇게 같이 해서 너무 좋다. 저는 솔직히 하면 장난을 많이 해요. 되게 뭔가 되게 스페셜한 것 같아요. 그치? 아니요? 이게 스키즈의 실체입니다. 형들이 자꾸 제 엉덩이를 만져. 엉덩이가 너무 이쁘다. 이거, 이거. 어? 이 형이 형. 아, 형 나 아까? 아아 이제 오늘은 파란색 마스크 그리고 반짝반짝 예쁘죠? 너무 좋아요 스테인도 잘 수 있겠습니다 팔로우 마스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립브링도 했어요 립브링 무대하고 올게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이놈아 우리 사진 좀 찍을까? 아니 봤죠? 저는 찍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안 찍어줘도 제가 못 찍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진 기대하지 마세요 이건 다 누구 탓? 이해니 탓 내가 찍어달라 할 땐 안 찍으려고 야 너가 나한테 찍어달라는 소리 안 했어 형이 사진이 안 찍어줄 거 아닐까? 형 역사밖에 안 찍잖아 찍어달라 해도 뭔 소리야 내가 찍어줘야 형 싸우지 마 아 이 눈물 오 마이 갓 네 나가서 진심집자 좋아 뭐해 좋아 좋아 방금 바이 의상 반납 받아요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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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아무리 쳐봐라 이앤아 뭐? 나 그냥 바뀐 거 찾아봐 어제부터 조금 더 못생겨졌어 나 안 때렸다 이번에 방금 이앤이가 저 때렸어요 이앤이의 속살 잠깐만 승민이 다리 위에 누워있는 현진 그리고 현진 시점 제가 바로 본 승민입니다 야 근데 코가 왜 이렇게 간지럽지? 환절기라 그런가? 아 그런 것도 있어 아 근데 모든 환절기야 아 요즘 너무 건조해 환절기라서 그래 아 요즘 목이 너무 아파 환절기라서 그래 야 오늘따라 춤이 좀 안 춰지지 않냐? 환절기라서 그래 환절기라서 몸이 빨리 굽어 아 좀 피곤한데 아 환절기라 그래 내가 오늘 피곤한 이유 또 환절기 때문이야 맞아 이거 스테이드도 공감할 거야 상당히 잘 나오는구만 응 그래 왜 잘 나오는 줄 알아? 형 카메라가 좋아서 그래 형이 잘생겨서는 아니라 아니 아니 잘 안 나오는데? 어? 야 옆방이라서 진짜 잘 안 나오는데? 웃어 환절기라서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요 이거 봤죠 방금 나 지금 나 나 죽일라 그러는데? 으흐흑 으흑 흐흑 현진이 분양해 갈 사람 제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저 못 키우겠어요 아 현진이 같이 가면 사방여호까지 함께 드리겠네 우우우우우 카메라 찍는 강아지는 안 돼요 저 친구는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가져가면 안 되고요 잘했어 현진이랑 아이엔이 와 난 못하고 있다 이거네 네? 난 못하고 있다 이거네 뭐라고? 난 못하고 있다 이거네 나 한국말 못해? 아 아 환절기라 그래 환절기라 그래 여러분 속보가 있습니다 뭐 뭐 뭐예요? 아주 긴급속보예요 뭔데요? 오늘이 막방입니다 다들 오늘 뭐 할지 생각하셨나요? 저 할 거 생각했어요 어 인트로 때 걸어 나가잖아요 응 뛰어다 갈 거예요 이제 아주 그냥 방방 뛰어 나가겠습니다 야 막방 때 뭐 할 거야 저요? 막방 때 아 제가 진짜 포커스 포커스 됐다 어 근데 막방 때 제가 운동을 진짜 열심히 했잖아요 그걸 말할 겁니다 하하하하 운동을 잘했다고 말할 거예요? 이현 씨는 막방 때 뭐 할 거예요? 비밀이에요 비밀이에요 여러분 제 목에 있는 이 빨간 자국이 뭔지 압니까? 이현이가 제 목을 제 목을 불어 뜯었어요 이거가 어떻게 해요? 야 안 한 번만 다시 해주면 안 돼? 스테이가 좋아할 거 같아 여러분 오늘도 잘 지내시고 어 어 어 상민이 너가 잘생겼어 오우 잘생겼어 오우 잘생겼어 정말 잘생겼어 이게 바로 승민이가 승민이가 자기 셀크를 찍는 시점 그리고 내 시점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현이는 아주 위험한 동물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 저녁일 뿐이죠 하하하하 양정인 야 이현아 형 좀 찍어봐봐봐 나를 이렇게 하고 후레쉬를 켜고 네 찍으면 네 내가 나를 찍는 셀카 방법이야 아 아 뭐야 안 되잖아 승민이가 내 엉덩이를 때리고 튀었어 그건 바로 이리농 범인은 이리농 땅땅 따라롱 땅땅 따라롱 땅땅 따라롱 땅땅 따라롱 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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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여워 약간 남친짜로 찍어줄게 남친처럼 있어봐 남친처럼 있어봐 어? 내 남친 나 리누 형 남친 하나 둘 셋 약간 이렇게 다 먹어 오오 맛있어 하나 둘 셋 어 약간 나는 세상 섹시하다 어우 진짜 멋있어 나는 세상 섹시하다 약간 이런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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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야 야 야 나 이 오오 야 잘 나왔다 야 뭐야? 야 어떡하지 나 내 재능이 너무 무서워 재능이 재능이 너무 무서워 넌 도대체 못하는 게 뭐니 야 야 나 다섯 장 더 찍어줘 야 야 야 사진 찍으면 누가 움직여 야 야 흑백 잘 알았는지 네 봐봐 봐봐 조각 리누 조리조리 조리뽕 조리뽕 아 그 장애 뭘 찍어? You're Angel 오 뭐? Angel 리누 형은 하트 하긴 했는데 까먹었어요 승민 타트 때 아 아 리누 형만 띄그러기 못 됐네 아 뭐야 형 이거 너무 프리스타일 아 아니 이거 한 번만 우리 이현이 뭐 했어? 아이 귀여워 아 너무 귀여워 아 너무 귀여워 펜고기가 나왔다는데 아 저기 달려오네요 달려오는 벌금 아니야 하트 안 보이네 야 없는거 리허설 때 업었는데 카메라가 제가 엉덩이를 찍어 가지고 너무 이 망했다고 야 근데 이번에도 엉덩이 나왔어 진짜로? 엉덩이 작고는 아깐 여기 아니었잖아 아깐 여기 아니었잖아 아 귀여워 아 잘했다 고생했다